대상 청정원이 내달 5일까지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여 신청은 대상 사회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내달 21일 합격자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입단식과 워크숍은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됩니다. 이번 6기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. 활동 기간 동안 봉사단은 대학과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업에 참여합니다.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 멘토링 캠프, 온실가스 감추 캠페인 아이디어 발표회 등 대상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회공원 사업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. 봉사단 활동 시 직원 멘토링, 우수활동팀 포상, 소정의 활동비 밑단복, 단증, 수료증 푸드박스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